제가 치면 날아갈 것 같으니까 이번 승강장에서 김승희 선수가 안 유현 선수를 봐줬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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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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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잠깐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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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혁듬입니다 오늘은 전부를 데려와서 이제 골드윈을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 이순아리가 결혼을 하는 날이고 출연과의 오늘 페인팅 텐션 보여요 혹시 혼나셨나요 아니에요 원래 이런 모습 많이 왔는데 혹시 뭐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또 선배님 아니에요 나 오늘 원래 한 명이 더 와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분은 주인공이라서 이따가 중간에 아무 때나 들어오기로 해서 일단 저희 네 명이서 시작을 할 거고 이제 스밍파와 경기를 했던 개벤저스 김승희 선수가 오늘 맞으셨습니다 스밍파의 구매 본인이 제 발로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다 올지 모르고 한 두 명 대 한 명 아니면 뭐 두 명 대 두 명일 줄 알았는데 2 대 1은 괜찮다 근데 4 대 1 정도면 조금 분리하지 않다 일단 우리가 또 경기 한 지가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그때를 이제 대살로 보면 이제 성격과 정두는 있어요 가야죠 가야죠 데벤저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5,6일 전에 이미 했기 때문에 그 긴장감이 사라지기도 전에 그 이긴 승리의 맛을 즐기는 걸 일주일도 못하고 일주일만에 또 경기했잖아요 그 날 당일에 민경언니로 바뀌었잖아요 골키퍼가 민경언니가 며칠 준비한 거예요? 아 진짜 일주일도 거의 준비 안 하고 이제 골키퍼도 이게 개인 포지션이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를 따로 공부를 또 해야 되더라고요 아 저 그러기 좀 어렵지 않아요? 아 어렵죠 지금 골키퍼 일주일하고 경기하라고 하면 어떨 거 같아? 아 근데 아 난 타고났다 아니 선배님 잠깐만 아니 저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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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다른 골키퍼보다 이 타고난 게 있어서 이 몸이 크기 때문에 빈틈이 덜 보이잖아요 그런 게 좀 있죠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지금 7kg 빠져가지고 지금 네 7kg 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제 항목에 7kg는 뭐 아니야 팀 전력이 떨어졌다고 어떻게 요리할 거예요 유지할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근데 몸이 좀 가벼워지고 나서 이제 다이빙을 쪄보겠다 회선성미를 거의 저는 이제 뭐 치료받고 하는 게 아닌가 거의 격투기였죠 어 그러니까 저희는 축구를 해야 되는데 둘이서 너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저거 저기 저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 저희 팀에도 피지컬이 밀리지가 않으니까 깡미언니랑 저랑 개벤이랑 경기하기 전에 언니랑 내가 부딪히면 어떤 느낌이 날까라는 호기심도 살짝 있었거든요 근데 경기 시작하자마자 어?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에 한 3배 이상 강하고 아 진짜 3배? 빠른데? 가속에 붙여서 힘이 들어오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아니 왜 혜선 선배가 또 멋있는 게 어깨 넣으시면 바로 미안해 라고 말하시잖아요 미안하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이게 뭐 뭐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개인 연습 같은 거 하잖아 뭐 1대1 같은 거 하는데 어 나 혜선 선배 있으면 너가 먼저 해 뭐 왜냐면 무슨 다칠 거 같아 아니 혜선 선배 진짜 에너지 짱이에요 너무 멋있어 아 쟤 옷 뭐야 야 치면 안 그러네 너 니가 가위로 잘랐지 왜요? 왜요? 저 이런 짜리인지 물어봤습니다 자 하나 자 너 페퍼로니 늘었니? 응 갑자기 목이 왜 안정말 나 꼴이랑 목이 너무 안정말 대게를? 대게를 지금 잘못 쓴다 야 그냥 축구 때문에라 해 지금 축구라고 아 축구라고 해 축구라고 해 헤딩하다가 목이 나갔어 니가 무슨 헤딩을 해 예언이가 이번에 승현이랑 엄청 많이 굳어있었잖아 어땠어? 사이가 멀어졌어요 아니 언니가 계속 말 시키는 거야 야 예언아 너무 힘들지 않냐 너무 힘들냐 그래서 언니가 너 때문에 말렸대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이게 약간 축구처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작고 하니까 제가 치면 날아갈 것 같으니까 이번 승강장에서 김승현 선수가 안니현 선수를 봐줬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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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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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라이트 와주세요 진짜 진짜 왜냐면 오해가 사서 저 진짜 악플에 많이 있어요 아니 아니 이제 가볼까요? 네 드디어 연기 시작 가볼게요 아직 안 봤다고?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래? 더 기다리면서 떠들고 있었는데 아 진짜로? 미안해 빨리 보자 저 압박을 시작부터 했죠 난 저 언니 표현 저게 무서워 나 맨 처음에 사람들이 왜 저렇게 표정을 이렇게 똥 씹냐였냐 근데 이제 집중하는 표정이 무표정인 걸 알아주는 느낌이 아 다행이다 아 근데 저 저 뭐냐 왜왜왜왜 공이 선에 자 여러분 여러분 오해할 수 있는데 공이 선에 있어도 위에서 보면 걸려있습니다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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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 거 배워야 돼 공이 1cm 걸렸으면 됐나? 야 근데 이겨놓고 이렇게 하나면 진짜 아 아 지금 궁금해서 아니 끈질비야 위에서 공이 두 분이기 때문에 안쪽이 위에서 아 있네 걸려있네 걸려있다 1cm 야 봐봐 이런다니까 이거 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아 걸려있네 아 걸려있네 어 달려오실 때 표정이 아 그리고 나는 이거 경기하면서 슈퍼리그 너무 가고 싶었는데 슈퍼리그만 하니깐 슈퍼리그 못 가겠다 아 아니 이 뒤에서 템포가 느껴지나요 선배님 아니 초반에 우리가 밀어붙였거든 아 그래서 템포가 빠른 느낌이야 아니 아니 우리가 원래 좀 빨라 초반에 아 완전 빨랐어 점유율이 거의 10에나 70정도가 저희가 이제 몰아쳤는데 찬스를 못 넣는거지 진짜 잘 버텼다 우리가 그거 모르지 그 혜선님이 이렇게 앞으로 달려올 때 그 표정 아무도 못 봤지 나 그렇게 웃고? 진짜 무서워 야 야 sollte 안 쳐서 솔직히 말하면 이 경기 때 예헌이한테 좀 실망 많이 ranking 왜요? 왜요? 물론 저는 fliled będą 안티어서 그런 무서운 부분 잘 모르지만 너무 피하는 거에요 후반이고 후반이고 계속 피했어요 어 종 교 gran 제가 봤을때 얘는 반기를 안mers기는 느낌인데 아 이상한 데가 있어 뭐 거기 못가겠어요 아 근데 방송 보니까 할 것도 다 했더라고 unlikely 벌리다리 오리 이거는 제가 여러 수십 번 정도 돌려봤거든요 이거 내 쿠션 정도니까 내가 이 정도만 clerk으로 치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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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제대로 올려도 돼요 웬발 아우사이드로 걸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이 부분이 너무 어색한 거야 왜 여기서 넣어놓을 거야 진짜 계속 설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에서 엉덩이가 물 써 예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니 엉덩이가 너무 공유가 싫은데 진짜 여기에서 있잖아 조용히 해봐 젊이가 일주일 등을 치고 가 아니 미안했는지 일주일 등을 치고 간다니까 젊이야 젊이는 알았네 너무 커 이렇게 뛰어도 되냐고 너무 크겠다 아니요 저는 이 엉덩이가 더 싫어요 아까 넘어졌을 때요 아 저는 근데 승혜 선배 킥인을 이미지 트렌드는 진짜 많이 했어요 정말 짜증나 언니가 너무 날카롭고 진짜 샤프하고 되게 예쁘고 정교하게 날아가는 거 같아 언니 킥이 그리고 저는 이쪽에서 찾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 정도면 이거 100% 이거 감아 들어가 했는데 얘가 막으니까 갑자기 멘탈이 흔들리는 거야 막혔네? 어? 오 멋있다 잠깐만 잠깐만 너무 멋있다 마셔 제가 봤을 때도 다시 이거는 약간 좀 멋있었어요 아 만족하네 진짜 약간은 언니가 배로 이제 다 하네 내가 배에 쿠션이 있거든 자 우리 예언이 가슴 박에 아주 깔끔하게 트래핑 제이언 Response 야 이러니까 목이 아프지 지금 목이 딱 오케이었다 야 아 이유가 이거구나 아 이유가 이거구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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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선 언니 맞아 맞았는데 나 아예 안 맞았거든 근데 여기 온니 눈에는 나한테 맞은 거야 아 그치 그치 그럼 나 봐봐 나 바로 억울해서 래퍼리한테 바로 래퍼리 찾아가지고 바로 솔직히 쫄아져 래퍼리한테 간 거야 근데 은현명이가 진심으로 억울해하기도 했어 지금. 지금. 딱. 이거. 그래서 진짜 내가 맞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 근데 갑자기 이게 예언이가 온다고요. 아니. 아니. 내가 왜 이러면. 나는 갑자기. 아니. 아니. 이게. 이게. 그게 이유가 있어. 무효가 안을더라고요. 아니. 코치님이에요. 우리 코치님이 그 전날 우리한테 말을 해줬는데 심판 분들의 뿌리 언니들한테 무조건. 무조건! 어. 근데 이거야 그냥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싸우는 와중에 언니 나는 그냥 배운 대로 한 거야 미스팩 해라 나는 좋아 근데 야 맨날 이렇게 골반을 접으면서 예상 예상 언니 근데 이때 왜 감독님이 둘이라고 하신 거야? 중간에서 이제 흩어지는 게 있어요 이쪽하고 저쪽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수랑 나랑 같이 이렇게 붙어있다가 야 니 앞으로 갈 거야 뒤로 갈 거야 하다가 갑자기 공이 딱 날아온 거야 이수를 내가 살짝 밀고 내가 뒤로 빠졌거든 근데 나한테 온 거야 바로 배로 그냥 근데 우리 여기에서 안대로 못 들어갈 뻔 했다 왜? 이수랑 진짜 간발이 차이가 있어 아 이수 맞을 뻔 했다고 아 둘이 얘기하고 있네 야 니 어떻게 살짝 어디로 갈 뻔이야 와 이수 옆에 한 센스로 들어갔네 아 이때 내가 몸으로 탁 해가지고 탁탁 해가지고 근데 이거 진짜 잘 맞았어 언니 너 근데 이거 의식했어? 무릎을 구부린 게? 내 경기들 보면 내가 땅꼬리 다 먹히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몸이 무거우니까 못 낮추는구나 그래서 계속 낮추려고 노력을 했지 무릎 구르는 게 훈련에서도 배웠어? 아니 그냥 본능이야? 아니 이거는 그냥 본능이죠 아 진짜 아니 너 야 패스 너 뭐야? 그래 얘 이렇게 계속 졌다니까 얘 뭐야 너 이게 장면에 화면에서만 3, 4번을 해줬어 아니 우리 할 때는 자꾸 이상한 데 가 있는 줄 알았다? 근데 방송 보니까 너무 잘한 거야? 야 위치는 한정 좋았네 진짜 무릎 괜찮아가 너무 멋있어 이거 근데 저 약간 그거였어 이혁경 어머님이 너무 머리가 비상하셔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무릎 괜찮아? 어떤 거였지? 우리 막 계속 생각해 그럴 거 같아 근데 이게 약간 기분이 나빠 맞아 맞아 너무 답답하지 않아? 아니 우리가 세트패스가 진짜 많잖아 그래갖고 거의 연습할 때 세트패스만 진짜 연습할 거야 아 근데 대놓고 넉넉하게 당하는 느낌이야 맞아 맞아 갑자기 무릎 아프고 어 이렇게 막 언니 괄호치고 무릎이 아프신가 봐 이렇게 나가고 나 못 들었어 그 말이야 아 이거 좋았는데 아니 왔어 아니 왔어 아니 왔어 아니 여긴 츄인가 야 눈이랑 너무 다르다 어 언니가 나한테 사과했어 아니 사과 엄청 많이 하셔 나는 이때 기준도 안 났어 봤어 어? 그냥 웃겼어 아 이렇게 센 사람이 있구나 나 이거 다시 보기 15번 했는데 승희 언니가 볼찬게 내가 마지막에 어 맞아 발 안 움직였으면 맞는 위치 봐봐 여기에 맞는 위치로 어 맞아 맞아 나는 혜선 선배를 의식해서 의식한 거고 솔직히 말하면 은영 선배를 내가 견제를 안 하고 맞아 그러니까 은영 선배가 기회를 많이 놓치셔서 이날 그래서 이날 컨디션이 안 좋으시구나 근데 혜선이 너무 비어있잖아 그래서 내가 한 발 갈아 했어 왜냐면 여기로 주면 바로 가 맞아 맞아 근데 승희 선배가 킥이 좋으니까 어차피 차 있구나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봐봐 나는 항상 다리 찢으면서 고민을 한다고 이 사람도 잡으라고 그러고 이 사람도 두 번째 아 그치 그치 아 그치 내가 못 막았잖아 이거 내가 못 막은 공이야 이거 봐봐 아니 괜찮잖아 근데 난 거의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이게 너무 안 터지니까 은영 선배는 어쩌나 아 그 사람을 자존심 지켜봐 은영 선배의 세레모네가 진짜 귀여우시다 봐봐 어 난 너무 너무 귀엽더라고 어 갑자기 다 쓰러졌어 하하하하 둘이 패러도 똑같고 둘이 똑같고 모두가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팀이 맞아지니까 한 골 들어가도 누가 잘못했네 이게 아니라 약간 아 여기서 했으면 될 텐데 나도 앞에서 막았으면 될 텐데 근데 이렇게 한 골 먹히고 나면 확 쳐지잖아 그 숨차게 갈 줄 알았어 근데 이제 감독님이 진짜 기가 막히게 타임 해가지고 작전 타임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다시 재정비가 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갑자기 역전골이 지금 터지는 순간인데 승희 언니가 예언이 잡고 있고 혜선 언니가 지금 깡미언이 잡고 있는데 우리가 이 두 사람한테 들어간 거잖아 아 이거 반대였으면 못 넣겠다 그래 너무 너무 대박이야 뭔가 안 년 날아가니까 혜선 선배한테 야 좀 돌리네 잘했어 잘했어 너 이게 돌리는 게 기술 너 이제 기술이라니까 어 그래? 너 돌리는 거 기가 막혀 이때 혜선 선배도 당황해서 잘 못 걷어내셨구나 근데 언니 저거 또 넘어졌다가 그러니까 넘어졌다가 일어났어 아니 애들아 즐겁니? 어 혜선 선배 아깝다 너무 확실하게 마지막에 딱 찔러 넣었어 너무 잘한 거지 저것도 어렵잖아 사실 언니 심지어 지금 넘어졌다가 일어났어 그게 대박이야 이수야 결혼 축하해 언니 근데 여기 이수 돌다가 이수 넘어지더라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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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 다 한 거야 내가 힘드셨잖아 이제 가야죠 이게 혼자 쓰러져서 막 진짜 못하니고 있더라고 지금 보면은 언니 뭐 아 근데 이거는 조금 파울이었어 내가 봤을 때 아 저 좀 어그러졌어 봐봐 어깨가 먼저 들어오라고 했는데 어깨가 해수선이 먼저 들어왔지 근데 여기에 또 허벅지 밀린 거죠 아니 어차피 민경 선배님 어제 나오셨네 운동을 하셔야죠 운동을 하셔야죠 교통상 아니 민경 선배님 빨랐네 근데 둘 다 이제 낙인그러졌지 왜냐하면 언니나 나랑 둘 다 뛰었기 때문에 둘 다 뛰면서 막은 거라서 제일 근데 여기에 또 나는 만약에 끝나고 둘이서 진짜 얘기 안 할 줄 알았는데 또 둘이 갑자기 뭐 안고 난리 났어 맞아 이렇게까지 접장이었는지 몰랐어 근데 끝나고 혜선 언니가 와서 으뜸아 우리 진짜 뭐 패싸움이었다 그래가지고 그게 개인싸움이었어 대인이러감도 중과적으로 맞쩍을 뜨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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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의 언니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있는 거야 아 아 야 이게 더 나쁘지 아 아 보면서 되게 멋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멘탈이 문제입니다, 확실히. 맞아 맞아. 우리 팀이 생각보다 멘탈이 세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 우리가 멘탈이 좋다고? 체력이 좋아. 그치, 체력이 좋지. 너 멘탈은 안 좋지. 언니 뭐.. 맞아. 내가 눈물이 나서 옆에서 울고 있어. 그래서 이거 진짜 신났다. 근데 이게 막 감독님 저희 슈퍼리그 가는 거예요. 진짜 너무 좋아하는 게 애기처럼 좋아하니까. 그리고 체슬 감독님도 멋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우리는 운이 좋아. 운이 좀 좋아. 여기서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실력도 실력이 있는데 운도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실 우리 팀을 이겼잖아요. 우리는 3위 안에 드는 게 좀 목표였는데 한 번도 든 적이 없어 지금까지. 진짜요? 어. 들었을 법도 한데. 그러니까. 나는 우리 팀이 좀 세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합류하면 다 합이 엄청 좋다. 합이 좋은데 왜 이게 운이 안 따라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이왕 슈퍼리그 올라간 김에. 한 3위 위에까지 다 이렇게 해서 또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스트리밍 파이터가 합류된 시즌이 끝났고. 특집으로 이제 FA컵을 시즌으로 살짝 들어가는 거지. 가벼운 가운데 시즌으로. 또 이제 거기서 또 좀 재정돈이 되고 또 성장한 모습을. 스트리밍 파이터도 이제 개벤저스도 보여드릴 테니까. 골대면에서 뛰고 있는 모든 선수들과 팀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렇게 리뷰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아니 난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도 나오고 싶다 했는데. 우리 팀이 진지를 모르고. 진짜 이 4대 1의 이제 싸움을 무릅쓰고 출연해 주신. 아 진짜. 너무너무. 나한테 나와봐. 왜 이렇게 인정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진지어. 진지 언니가 1등으로 왔어요. 그거 하나 얘기해 주세요. 최진철 감독님이 어떻게 보면 오퍼리그까지 올려주셨는데. 우리 최진철 감독님은 이제 한 단어로 표현이 가능하죠. 최진철 감독님은. 각 명장이다. 근데 감독님이 진짜 매번 신생팀 실력 없는 팀을 맡아서. 이제 기본기를 다지게 하느라고. 감독님이 5kg가 빠지셨어요. 이 몸에서. 저희 때문에. 감독님이 매번 나오시고. 매번 4시간씩 같이 해주시고. 저희가 언제 최인철을 선수한테 배우겠어요. 그래가지고 아 지금 집에 좀 갔으면 좋겠는데. 한 분씩은 그랬는데. 알아듣는 게 없으니까. 감독님이 지금 하는 말들도. 나중에 너네가 다른 감독님을 만나면. 그제서야 내가 했던 말들. 내가 했던 훈련들. 왜 말했는지 알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런 게 이제 조금씩 조금 제일 느껴지는 요즘이라서. 계속 실력이 사인스로. 기본기를 잡아주신. 최진철 감독님에 대한 감사함은. 우리 팀 인파가 계속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저희 같이 실력 없는 팀이. 뭔가 색깔을 가지기 어려운데. 최인철 감독님이 수비 축구라는. 색깔을 좀 가지게 해주셔서. 그렇죠. 박수 한번 보여주십시오.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 좋은 시간. 좋은 시간. 연상된지. 연상된지. 기준 뭐 불러줘. 아니 근데 그거 같아. 갑자기 눈물 흘린다. 아니 근데 그 이형표 감독님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수비니까 사실은. 보이는 일이 많이 없잖아요. 공격수에 비해서. 근데. 감독님 저는 아무리 뛰어도 보이지 않는 선수예요. 이렇게 했는데. 감독님이 정말. 세트피스나 이런 걸로. 보이는 선수를 또 만들어주시고. 언니가 엄청 잘 보여요.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좀 안 보였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많이 띵이 뛰었는데. 잘 안 보였는데. 좀 그렇게까지 성장을 또 시켜주시고. 그 한 분 한 분 선배님들마다. 또 이렇게. 조언도 많이 해주고. 이 사람이 보이게끔 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감독님이 참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감독님은 또 그. 햄버거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케이크도 아띠제라는. 떡볶이집 이런 거 되게 좋아하니까. 진짜요? 식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 사랑해요. 그리고 오늘. 7월 7일. 예쁜 날. 결혼하는 우리 이수와 창훈이의 결혼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결혼 축하해. 2시가 18분 남았나. 이제 가야 되잖아. 축하해. 축하해. 야 실루엇을 가봐야 돼 덕분에. 케이크해. 케이크해. 인가 예산 받아줘. 겉과가 형이라서. finally 첫 시간인 끝났어. 더 먹고싶다. 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붕 여러분을 좀 해보는 걸.